아! 아오! 이 정신나간 카르마! 아오! 병 걸릴 것 같다. 우후... 우이 앓고...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2, 3, 4! 아! 카르마는 진짜 개가 같습니다. 미드탑 소포탑 안 가는 라인이 없으면 정글 배고 그리고 어떤 미친 사람이 분명 정글 카르마까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할 것 같애. 럭스도 가는데 카르마가 못 갈게 뭐 있어?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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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읎 저걸 어떻게 죽이지? 저걸 어떻게 죽이지? 저걸 어떻게 죽이지? 내간 정글 돌개 할퇴세임 갱카이사 옆에서 힐드나 터질 수 있지 으아악! 잡치다! 이런 똥망 밸런스라면 라이엇 밸런스 스피트 담당자의 죽음과 월급을 밸런스 있게 회사인 직원들 수만큼 엔진에 한식 터서 줘야 된다 아 저 놈의 손에 잡치 들고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 너 2렙이라 이거 진짜 시간 나도 곧 있으면 2렙이야 으흐 으흐 아헛! 아허헛! 아허헣! 에허허헣! 아허헣! 아허허헣! 아허헣! 왜 오다 봐라 야 잘했어 잘했어 킬났으면 다 잘했어 엄마 개사귀야 이거 아무마도 포션도 안빨았어 저놈은 아 아 저 갓 뼈방패 으아아아앗 으아아앗 으아아앗 우빙이 매우 건방진 우빙이 으아아앗 지금 하나옵니다 야 이야 됐다 페바 한번 열심히 시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제 어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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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에 가기만 해 어휴 피가 왜 저렇게 많이 달았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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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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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제 안 바꿨구나 어 바꿨는데 뭐야 방제는 이미 바뀌었는데 왜 전전전방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아 제발 오지마 오지마 아 오지마 아 아 아 아 미쳐가는 세상 이게 무슨 소포트야 이거 흔들리지 마라 아 아 이제 불 끄나 저친구가 열심히 정글로 돌았던거 불 끌 accumulated 야 아직 포샷 안 먹었어 이게 뭐야 아 미친 으헉 뭐하는 목소리야 이게 그거 좀 따가울꺼야 허헉 아 오지마 CS 좀 먹잖아 너 아아! 폴이다! 나 아니고 오우 정말? 야! 아이고 귀여워 근데 공격 딜으로 와가지고 미니언즈에 그노 안 받어 야 양 야 야 으 PRIX ... 하나 둘 넷 근데? 또 와 야 아까에 가도 긴장도 안해 으어어어어어어 이 파괴되었습니다 CS 12개 이기고 이게 뭐야 진짜 포션이라도 늘리자 포션이라도 많이 빨아봅시다 그래 미리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자 하지만 니 착취는 많이 못썼지 확실한거지? 너무 착취는 많이 못썼을거지 사일레사 티리미! 오 배다 마다를 다 썼구나 이럴때는 걱정해야되는게 있지 중고가 올수도 있지 아 제발 그렇지 내가 생각보다 빠르다 자 옆엔 그분님이 계시네 이럴지 먹고싶은거 먹고있지만 안녕 안녕 오신김에 다행이라도 같이 췄으면 좋았을것을 오케이 노크턴 멀다 좋아 좋아 약 이제 먹고살 수 있겠군 CS 차이는 벌어졌고 이 정도면 괜찮아 자 이제 먹고살 수 있겠군 CS 차이는 벌어졌고 이 정도면 괜찮아 어어어어어어어 으악 벗게 innovate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ㅜ 으악 적을 처치했습니다 전 더블 킬 더블 킬 campo 평화가 함께하시지 포션이 없으니까 싸움 이길려나? 드디어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앙 으아아아악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으으으으음 어? 죽을 줄 알고 안 conducted 내 앞에 끝에 선hin 죽일걸!!! 으아 조칫병 걸리게 돼 카르마 저거 야 꺼져 너랑 안싸워 라다 싸울 수 있을 때 싸운다 이때까지 진짜 콕차오 개미같이 싸워올린 이득이 한방이 날아갔다 꺼져 꺼지라고 나부나 나부나 으어어어어 야 못잡아 존나 단단해 그거 그 딜러 못잡아 내가 일단 간다 그렇지 야 간다 날 믿어라 5mm 이신아 뇌 흔들림 그 무릎 뇌 흔들림 너를 더워 그 무릎 에이 이따 불 다 끄셨죠 이제? 도와주실 분 없나? 마나는 어디서 계속 쫙을 처치했습니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침착 형아가 함께할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하아 이만큼 때려요 이건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만큼 때려주고 deux 펀제마 박으면 도망갈거 아니야 막 다치면 이미 피같이 할거 아니야 흐흫 오andi run 아군이 당했습니다 4 ELESS 이게 삽질이라는거구나 내가 분명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의미가 야 같이 힘을 합쳐 이 새끼를 죽이 그래 같이 힘을 합치자 너와 내가 같이 힘을 합친다면 저 변태 좀비새끼를 죽일 수 있을거야 이 새끼 시스는 좀 주지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너기가 먹었잖아 내가 씨 카르만 대학까지 니한테 약할 줄 아냐 이게 지금 누굴 무시하고 올라오는거야 주제도 모르고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카르만한테 지금 호구지 니한테까지 호구인줄 아냐 죽여뿌까 그냥 저 물러보면 안돼 내가 지금 카르만한테 물이지 저한테 물은 아니거든 그부가 개씨 해설충이네 라인덕 다 뺏어먹고 다니네 제가 카르만이 이 소리를 잡아먹고 다니던이 이 소리를 잡아먹고 다니던이 내가 돈을 없애고 호메 안녕? 잘가 우리 펠리 기생해서 내가 길쌍 앗 아 좋았어 라인이 매우 매우 아름답다 가르마 이 싼 것은 딴 데서 뭔가를 처먹고 있겠지만 또 왔어 또 왔어 아 크으 귀엽 아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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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타워가 먼저 터지겠다 포기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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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오 미포 아 아 아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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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같이 밟으면 맛있는데 아 그래 그렇지 아 진짜 아니지 아 가진거 맞네 모렐로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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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겨울 아 내가 계속 때려봤는데 그러니까 때려도 안 죽어 응 다가올 거야 때릴만한 AD가 있긴 한데 때릴만한 AD가 있긴 한데 뭐 우레롬 아이고 너무 좋다 나눠먹는건 좋지 않다 그냥 먹어도 되나? 그냥 먹어도 셈? 그 셈 오케이 좋아 이제보단 내가 드니까 아 야 좀 맞아줘 피안 날잖아 좀 맞아도 피안 날잖아 이 강알로바 그건 못잡아요 아니야 오케이 부활 하나 뺏고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예수 무서운거 온다 무서운거 무서운거 온다 무서운거 온다 아아 죽으라고 제발 안돼 그거 주면 어? 야 일단 넌 가고 너 마마 없네 야 너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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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가자 야 야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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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이놈들아 이렇게나 죽여놨는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겠다 포기 미안하다 이것은 못 먹는 각이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세 그럼 안 돼 뭐지 장난 뺏기고 지고 얌전히 빠졌던 것 같은데 돈 더 있어야 된다 아 다 끝났네 아아 밀고 집 집에 가자 모렐로다 이제 모렐로면 됐어 쌍놈 넌 상식 피가 안 찰 것이야 이제 어 그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으 설마 내가 열심히 때리고 있는걸 네가 감사로 못하라고 부르다 말하는 그런 생각 생각보다 그러니까 착하네 오케이 으 내가 제일 불안했던걸 한 번 얘기를 해 착하네 얘들아 군 아니냐는가? 묶는 놈이 있는데 역시 그런거 없구나 아악! 또 뭐야! 왜! 우리를 너무 야빠서 얘들아 아무나 안팠구나 우리를 으아악! 우리를 너무 야빠서 내가 바로 버선맨이다 버선맨 1, 2, 3, 4 16레벨이라 버선맨 길게 던지는데 두디 까불어 어? 비참한 다야? 어? 비참한 다냐고 난 버서지 있어 버서지 쫙 밀자 다 죽였다 가자 아 바론님이 딜을 오지게 넣으셔서 그냥 이게 그냥 어이? 아주 좋아 안돼! 아악! 봤구나! 나올줄 알았는데 잘가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좋아 신명을 바로 쏘지 않겠어 절대 이제 슬슬 밖칠거다! 나의 분노는 가라 생태픽의 분노가 저기 올라온다 내 분노는 이제 끝이 아니라 내 분노는 없어 이제 좋아 좋아 이제 뭘 올리면 니들이 빠직칠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이거지 이 마관을 가야지 해산만들 너너너너너넛 너너너너너넛 널 일 위해 준비했어 좋아 니 잘하고있어 내가 널 구해주러 갈게 불은 내가 껐어 개린 역시 딜이지 잠깐만 애기가 너무 쩔었다 어 잠깐만 누구 오신다고요? 그래요? 이 자식 아 깜 그래 아주 좋아 아아 20분 정도 고통을 받고 10분 만에 게임을 뒤집어서 안 돼 안 돼 어 잠깐만 불 또 끄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한 안 맞을거야 내꺼다 똑 끄지 마라 내가 버글꺼다 한 둘 셋 넷 아주 좋아 아아 아아 엑 아아 여기도 날아온다거나 그런일 만들지않게 됐어! 헉! 헉! 행복하다 이제! 이제 행복하다! 강하다! 난 이제 강하다! 역하지 않다! 됐어! 오늘 꽉꽉 모아봅시다 데캡 한번 사보자 이제 데캡 데캡 한번 사고 문제의 아이템 하나 올려볼까? 10스텍만 사면 이속을 올려준다는 문제의 아이템 캐치노트 보고 이렇게는 이게 문제에요 이게 괜히 가고싶잖아 괜히 존영 올리던가 그래야지 괜히 가고싶어지잖아 이게 아 말벌통이다 말벌통 자 무리해서 들어가지마 아 어 어 불꽘다 고민 아니라 음... 자, B 지지 못해. 파워라 더하네. 좋았어.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았군. 이럴 때 또... 이럴 때 또... 뭐야, 안 오냐? 안 오냐? 아니! 이걸! 티모가! 완벽한 반단력! 죽나가요! 티모가 죽은 여기 몇 시대? 지울 뷰모가? 어? 짜식! 너는 혼자 남았고 나도 그렇고 수비할 수 없는 몸이야, 알겠어? 꿀잼 티모의 가장 빡칠 것 같은 그런 반이었다. 라인저는 힘들었지만 고생한 사람은 애니가 고생했다고 칩시다. 그분은 CS를 너무 많이 쳐먹어가지고 칭찬을 주기가 싫다. 아... 아냐, 우리 편 2명이 저쪽 4명을 물었어. 잘 물었어. 그래서 내가 그냥 백도어였어요. 빼라... 하나만 밀고 빼라다가 보니까 우리 편이 그걸 또 물고 있는 거야. 그러길래... 잘하고 있구나. 아, 그랬지. 와... 애니 칭찬 역시 잘했어. 타워... 타워는 나만 깼나? 크... 내가 제일 많이 깼구만...